지난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하고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온이 조견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더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불교 공부해서 뭐가 좋은데 그리고 불교 공부해서 예를 들어 깨달은다 치자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던데요.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반적으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깨달으면 내가 도인이 돼서 하늘을 날거나 여기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거나 축지법을 쓰거나 타심통이 열리거나 숙명통이 열리거나 신기한 능력이 생기거나 병을 다 내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남의 병도 다 치유를 해주거나 이런 요상한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겠습니까? 삶은 지금과 똑같이 사는데 번뇌가 사라지는 겁니다.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내가 더 이상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번뇌가 사라지는 그런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이지 어떤 외적인 무언가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도일체 고액하는 겁니다.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삶이 지속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 잔해증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공부의 경계는 남들과는 정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표현을 하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사실 진리라는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오염입니다. 저도 참 말을 이렇게 법회할 때는 안 할 수가 없으니 많이 하지만 말을 하고 나면 참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참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사스님들이 하듯이 뜰앞에 잔나무라고 하고 죽비나 한 번 치고 내려가면 가장 허물이 없는데 이런 건 한 번 보여주고 말면 가장 허물이 없을 거지만 그것은 전혀 친절하지 않고 또 지금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편을 사용해서 말을 쓰게 되는데 말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당연하게 허물을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 것을 똥물을 스스로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말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니까 가짜니까 방편 시설, 방편 가설 이렇게 임시로 쓰는 거거든요. 임시로 그래서 그 말에 얽매이면 안 되고 말의 낙처가 무엇인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더니 모든 괴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면 오온이 뭔지 오온이 왜 공한지를 딱 비춰보게 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비춰본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딱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이제 어찌 보면 방법 아닌 방법이랄까요? 어디 거기 파라미타 하는 길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오온이 왜 공한지 세곤은 왜 공하고 수온은 왜 공하고 상온은 왜 공한지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어주시는 법문을 꾸준히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문득 그냥 그 공하다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체험적으로 탁 문득 자각하는 순간이 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좀 구질구질하고 뭔가 말이라는 허물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바로 곧장 직접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삶 자체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곧장 드러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방식은 옛날에는 저도 오원, 12초, 18개, 12연기, 4성제, 8정도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걸 보고서 저것이 사람을 깨닫게 한단 말인가? 약간 의아하게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지금에 와서 이 오원이라는 가르침 4성제, 8정도, 12연기, 18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12연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구나. 이 오원이라는 교서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삶의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뭐랄까 이런 어떤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원이라는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오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었어요. 오원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요소가 온이라는 것은 쌓여있다, 모여있다 이 소리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다섯 가지가 쌓여서 모여진 존재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간에게 적용시킬 때 오원을 오취온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섯 가지를 나라고 취해서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취착해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인 것을 가지고 나라고 아상을 내세우는 거죠.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나라는 존재도 오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이 세상 만유, 삼나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오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오원을 설한 이유는 물질적인 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사람보다도 정신적인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정신적인 요소를 나라고 집착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원이라는 교서를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한 이유가 뭐냐면 오원무아라는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원이라는 것은 곧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삼법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무상하고 무하이고 그것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원에 집착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오원이 무엇인지 오원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무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일체 괴고에서 열반적종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원이 무상하고 무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게 초기불교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를, 우리라는 존재를 몸과 마음으로 안 들리시나요? 갑자기 마이크가 왜 안 들까요? 아, 떨어졌군요. 아, 예. 그, 이제 몸과 이렇게 해도 들리시나요? 네.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놓고 봤을 때 물질적인 요소, 정신, 물질적인 요소를 오원에서는 색온이라고 부릅니다. 색,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도 색직시공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색이라는 것이 색깔과 빛깔과 모양을 지닌 모든 것들 빛깔과 모양을 지닌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 육신을 얘기합니다. 색온은 이제 몸이고 수상행식은 이제 정신작용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몸이라는 것, 색온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정신을 수상행식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듯이 색온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는 수상행식입니다. 즉, 수상행식이 아니라 지수화풍입니다. 몸의 요소, 물질적인 요소 이것이 지수화풍이라고 이루어져 있는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을 내 사대, 안에 있는 사대라고 부르고요. 바깥에 있는 이 우주법계, 우주 마음물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의 물질적인 요소를 외사대라고 해서 내 바깥에 있는 사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대라는 것이죠. 내 안에도 사대가 있고 내 바깥에도 사대가 있다. 똑같이 사대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사대와 바깥에 있는 사대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나는 중요한 거고 귀한 거고 이 몸뚱아리는 너무 귀하고 중요한 나인데 너무 귀한 거고 내 바깥에 있는 거야 남이고 바깥에 있는 물질적인 거니까 그거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 사대와 외사대는 서로 그냥 교환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물이 지금은 이렇게 외사대로 있잖아요. 외사대로 있다가 제가 이걸 마시자마자 얘는 이제 갑자기 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사대가 돼버렸어요. 이처럼 내 사대가 되었다가 땀으로도 나가고 똥오줌으로도 나가고 하면서 다시 외사대로 바뀌어 나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싸고 하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사대와 외사대는 2년 따라 계속해서 교체합니다. 순환을 반복합니다. 어느 하나만을 딱 취해서 이거는 나야 이건 내 몸이야라고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내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닌데 갑자기 내 몸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손톱은 지금은 내 것 같지만 손톱을 잘라버리면 우린 손톱을 휙 던져버리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거든.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해서 내가 죽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사대와 외사대가 순환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 색온 즉 지수화풍이라는 것을 지수화풍이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잠시 구성되어 졌을 뿐인데 그걸 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수화풍을 좀 더 살펴보면요. 내 몸에서 지수화풍은 뭐냐면 지라는 것은 땅의 기운이죠. 땅의 기운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피부, 뼈, 손톱, 머리카락 이런 어떤 딱딱한 부분 딱딱한 부분을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그리고 수대하면 그 어디 저 누구죠? 보이그룹 가수 중에 수대 노래를 한 팀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습이라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 노래를 부르길래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사대를 알지? 이런 생각을 쓰게 되는데 비 땀 눈물 이러잖아요. 비 땀 눈물. 우리 몸에서 수대하면 적시는 성질 피, 땀, 눈물, 고름 흘러가는 성질을 가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수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화대라는 것은 화 불화자 열기, 열감 우리 몸을 항상 37도 정도에서 유지시켜 주잖아요. 이 몸의 열기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이게 몸에서 1도만 떨어져도 5만 가지 병이 올 확률이 갑자기 급증한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기간지나 코나 이런 데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찬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다 한 번 마시게 되면 어떨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막 급격하게 막 기침이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신기하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딱 마셔주면 바로 괜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 열의 기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조그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는 병이 찾아오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이렇게 체온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내 몸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 그것도 화대라고 해서 우리 몸의 어떤 하나의 물질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풍대라고 해서 바람의 기운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또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걷는 거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움직임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풍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우리 몸의 지수화풍의 요소와 내 바깥에 있는 지수화풍의 요소가 서로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나를 형성하다가 또 내 바깥에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연 따라 인연 따라 내가 됐다가 인연이 다 하면 내 바깥에 있는 사대가 외사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사대는 별로 집착을 안 해요. 그것도 외사대 중에도 내가 집착하기로 작정한 것들은 집착을 해요. 외사대인데 우리 집에 있는 돈 이런 거는 집착을 또 합니다. 그래도 내 집을 구성하는 아파트 내가 좋아하는 가방 옷 이런 건 또 집착을 해요. 또 내 몸은 그야말로 내 거다라고 생각한 것들에 집착을 하듯이 내 거다라고 집착하는 것의 결정판이 몸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물질적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깐 와서 내 것이 되었다가 인연이 다 하면 흘러가서 그냥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잠시 이 몸을 형성했다가 인연이 다 하면 떠나가서 그냥 외사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나에게 왔을 때는 이 몸이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귀하게 느끼지만 귀하게 느낄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어떤 내 사대로 왔을 때 뭔가가 실체적인 뭔가가 있을 거야라고 느끼지만 그런 어떤 알맹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이 몸이 나라는 몸으로 이렇게 딱 모여있는 동안 이 몸을 뭔가 이렇게 탁 움직여주는 무언가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의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나를 구성하는 내 몸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거를 딱 이렇게 모아주는 이 뭔가가 실체 나라는 고유성 이게 있다라고 느끼면 그게 바로 아트만입니다. 힌두기에서 말하는 아트만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 그걸 영혼이라고 하든 아트만이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딱 정해서 나라는 고유성을 유지시키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끼면 그거는 비실체성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트만인 것이죠. 제가 자성, 본성, 본래 면목 이런 얘기를 하고 선불교에서도 불성이니 자성이니 본래 면목을 얘기하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무언가 실체가 있는 무언가인가 보다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실체가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더욱이 나라는 고유성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자성은 그러니까 불의법이라고 하고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하나의 자성이라고 하면서도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성을 이 힌두교의 아트만 자아의 어떤 핵심적인 알갱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비불교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내 몸을 유지하는 뭔가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여러분 몸과 지금의 여러분 몸은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죠. 과학에서 얘기할 때 10년 전에 세포와 지금의 세포 10년 전에 분자 원자 구조와 지금의 분자 원자 구조는 전혀 다른 존재랍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뭐 어떤 연구에서는 7년에 한 번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아무리 견고한 세포도 다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뭐 세포 뭐 원자 분자의 차원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양성자 중성자를 더 쪼갰을 때 밀입자의 차원으로 가면 밀입자의 차원에서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10에 마이너스 23승 초 즉 생겨나자마자 바로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과 지금 여러분의 몸은 전혀 다른 밀입자인 거죠. 조금 전에 1초 전에 여러분의 몸의 밀입자와 지금의 여러분 몸의 밀입자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존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은 좀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머릿속에 1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어릴 적의 그 나 그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라고 느끼시죠. 그죠? 같은 나라고 느낍니다. 같은 날까요? 그걸 연결해주는 무언가 같은 뭔가가 있겠지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건 같은 실체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온 나라는 정체성 무언가 알갱이가 있다? 없습니다. 그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업이 있고 업을 짓는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따른 보호는 있어요. 업에 따른 보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쁜 짓을 하면 남들한테 욕을 한 번 하고 한 대 때리면 내일 가서 그 사람한테 한 대 맞는 일은 벌어져요. 어릴 때 너무 술, 담배로 쩔어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면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그 과보를 받는단 말이지. 몸에 병이 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업과 보호는 있는데 업을 짓는 자 짓는 자라는 실체 받는 자라는 실체적인 무언가 이건 없다는 겁니다. 즉 업을 질 때의 그 놈과 받을 때의 그 놈은 같은 놈입니까? 같은 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의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왔을 때 촛불과 지금의 촛불이 같은 촛불인가요? 여러분 어릴 때 한강과 지금 한강이 같은 한강일까요? 똑같은 한강에 두 번 손 씻을 수 없다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은 똑같은 여러분 존재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써왔다고 생각하지만 10년 전 여러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죠. 그 어떤 뭔가 그때의 10년 전의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지금의 존재를 이어주는 어떤 연결된 뭔가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바라문교 이쪽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 힌두교 아트만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 같은 거 힌두교 책을 보면요. 응기응기하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모습에서부터 애가 태어났을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나중에 죽고 갈 때 죽고 나서 전체를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사람을 그려놓고 그 몸속에 태 속에 뭔가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거 하나를 계속 이어지는 뭔가를 이렇게 실체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아트만 아트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나라는 존재를 이어주는 뭔가 알갱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화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화설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인연 따라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이 컵도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나무도 인연 따라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다음은 무너지듯이 아파트도 인연 따라 아파트를 지었다가 인연이 다 하면 다 무너뜨리고 재개발하고 이러듯이 사람 몸도 똑같다는 것이죠.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몸이라는 게 나는 내 몸은 원래 약해 난 원래 약해서 난 원래 약한 사람이야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정해진 무언가가 없습니다. 내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만 고정된 실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품이 있잖아요. 이 몸에 어떻게 고유한 성품이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집안이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내력이 어떤 병이 있는 집안이야 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걸 더욱더 강화시키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 연결성 이런 업보라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게 고정되게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몸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지 그 몸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몸을 나라고 집착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애런 롤스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드려드렸었죠. 계곡에서 혼자서 산행을 하다가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팔이 큰 바위에 껴가지고 팔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팔이 완전 짓눌려져가지고 팔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팔을 빼질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며칠을 보낸 거죠. 며칠을 보내면서 야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것이구나. 팔만 꼈을 뿐인 건데 불구하고 팔이 죽어가면서 나도 이렇게 죽어가는 구나 하고 며칠을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죽는다. 를 확실시 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어? 팔이 난가? 팔은 없으면 없어도 되잖아. 팔이 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며칠 만에. 그래서 칼을 빼들고 갑자기 너무 기쁜 나머지 아! 팔만 잘라버리면 나는 바로 집으로 갈 수 있구나. 나는 살 수 있구나. 아주 간단한 거였구나. 하는 그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너무 기쁜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쁜 마음으로 칼을 빼들고 팔을 한 시간 만에 뚝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썩어 있으니까 잘라도 아프지가 않았던 것이겠죠. 한 시간 동안 팔을 자르면서 너무 기뻤다는 표현을 써요. 생각하니까 팔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이 팔이 내가 아니구나 하고 딱 자르고 나서 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팔 하면 이 팔이 내 팔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뚝 잘라도 아무 문제 없듯이 이것이 나라는 실체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실체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사라지면 몸이 사라지면 나는 죽는다. 나는 영원히 끝난다. 끝날 내가 없는데 끝날 내가 없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인데 몸의 차원에서 본다면 색온 을 본다면 색온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늙어서 내가 죽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진면목이 몸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몸이 죽을 때가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괴롭고 몸이 나와 동해씨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좀 더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 같고 좀 더 다이어트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화장도 예쁘게 해야 될 것 같고 주름도 없애야 될 것 같고 몸이 나라고 생각할수록 동해씨 강한 사람일수록 몸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 몸을 가꿈으로써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연기 즉 무화이고요. 연기 즉 공이라는 것이 연기라는 말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생 인연별 모든 것은 삼라마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했다가 인연 따라 사라짐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거긴 뭔가가 없어요. 실체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실체와 시킬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비실체성 자성이 없습니다. 무자성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자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허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성이 없다라고 공성을 얘기를 하고 무하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허무주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게 허무주에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방편으로 방편으로 없다라고는 하지만 없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듣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무언가는 지금 있지 않느냐 완전히 공하다랬을 때 너무나 허무주에 빠지겠지만 그래서 진공 묘유라고 하죠.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다. 묘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불가사약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 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불성 자성을 설명할 때 사실은 제 스스로도 뭔가 좀 찜찜합니다.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자성 불성은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건데 굳이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옛날 큰 스님들께서 그냥 주장자 한번 때리면서 이거야라고 하거나 그냥 죽비 한번 치면서 이거야라고 할 때 이거를 뭔가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공부를 하고 삼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딱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자꾸 자성에 대해서도 말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많은 말을 하면 사실은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게 자성이고 똥막대기가 자성이고 컵이 자성이고 이렇게 손 하나 움직이는 게 자성이고 말 한마디 나오는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을 하든 끝날 때 어떤 말을 하든 한 시간 내내 어떤 말을 하든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자성이다 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즉 묘하게 있단 말이죠. 묘하게 있다라는 건 어떻게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불가사의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지를 알려고 머리를 굴리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마음을 놔버려야 돼요.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할 뿐 공부할 뿐이고 자성이 뭔지를 모르겠으면 그냥 모를 뿐이면 됩니다. 모를 뿐인 것이 공부하는 데 최적화 아주 좋은 것이지 모를 뿐인데 자꾸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라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 건 뭐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아는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인 것이죠. 그래서 공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공하다라고 하면 너무 허무조에 빠지니까 묘유라고 해서 근데 그 묘유라고 할 때 그 윤은 그 참나라는 것은 말을 참나라고 했을 뿐이지 참나라는 어떤 실체적인 자아가 없습니다. 굳이 또 표현한다면 나에게만 있는 참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온 우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배경과도 같은 바탕과도 같은 그런 참나이지 나에게만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참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보배 보배라고 할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나한테만 있는 게 귀한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있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보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보배는 그런 게 진짜 보배인 것이죠. 값어치 없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숨을 쉬는 것은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사고 팔고 할 필요도 없고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액기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마음공부라는 사람들은 이 공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머리로 헤아려서 그림 그려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실체화 시킴과 동시에 실체적인 자아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돼요.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자아가 무너질 때 괴로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어리석은 착각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수상행식인데요. 수온이라는 것은 이제 수 느낄 숫자 감수작용 이러듯이 느낌 감정을 얘기합니다. 느낌 감정 상온은 생각 표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온은 조금 있다가 수온부터 말씀드리면 수상행 어리석음이라는 소리거든.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은 돈 때문에 괴롭든 남편 때문에 괴롭든 자식 때문에 괴롭든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무명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무명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잘했니 못했니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니 안 되니 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게 무명 행 하는 행위죠. 행을 하고 나면 그 수많은 경험들 삶의 경험들을 내가 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경험 경험마다 경험을 할 때마다 뭔가 지식이 생겨나죠.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웁니다. 하나씩 특정한 뭐 뜨거운 거에 손을 댔더니 너무 뜨겁다 라는 걸 경험하고 나면 아 냄비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라는 지식이 배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한테 사기 칠 거야. 뭐 이런 지식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무명 때문에 다양한 행위를 하고 행위를 통해서 그 업을 짓는 걸 통해서 의식 식이라는 자기 분별심 마음이라는 분별 인식이 생겨나게 돼요. 인식이 생겨나면 인식의 대상이 생겨나요. 내가 파악하는 어떤 세상에 내가 인식이라는 건 아는 작용인데 알 것 아는 대상들이 생겨나요. 그걸 명색이라고 부릅니다. 명은 이름이 있는 것들 색은 빛깔 있고 모양 있는 것들 즉 내가 아르마리를 하고 있는 아르마리의 대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아르마리의 대상이 생겨나면 아르마리의 대상을 인식하는 내 감각기관 인식기관 이걸 유기비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눈깃고 효몸 뜻이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면서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눈으로 이걸 보면서 감주구나 내가 좋아하는 감주구나 내가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분별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눈으로 보자마자 생겨나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고 내 머릿속에 분별의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즉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입니다.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 즉 식이라는 것이 있고 명색이 바로 바깥 대상 육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온이나 육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게 감각기관을 육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안근이 색경을 촉한다 그래요. 접촉한다 그래요. 접촉할 때 안식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삼사 화합이라고 하는데 18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눈이 무언가를 볼 때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 다음에 수입니다. 수 느낄 숫자 접촉하면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그저 그런 소리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가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자마자 아 전 좋은 사람 호감형 비호감형 이게 대번에 딱 감지가 되는 거죠. 눈으로 음식을 보자마자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그 의식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 분별식은 과거 경험에 따라서 분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연기가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보자마자 수가 일어난다라고 12연기에서 설명했는데 이 5원의 교리에서는 이렇게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에서 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상사가 같이 일어난다. 이게 수상행을 얘기합니다. 수상행이 같이 일어난다. 즉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같이 일어납니다. 이 12연기 과정에서 좀 쉽게 말하면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느낌이 일어나고요. 뒤로 소리를 들을 때 느낌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을 때 입으로 맛볼 때 또 몸으로 감각을 느낄 때 또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모든 대상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생각하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은 나쁜 느낌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안이비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그 느낌을 실체화시켜서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나를 욕했다. 그러면 그 느낌을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듣자마자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욕이다 먹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 느낌을 나와 동해시하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을 나와 동해시해서 내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눈으로 먼저 본다면 눈으로 안근이 색경을 접촉할 때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보자마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에 그 비유를 들었었는데 눈으로 모든 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면 기쁜 느낌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싫은 걸 보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런데 모든 것은 볼 때 보다가 볼 때는 그 느낌이 일어나다가 또 안 좋은 걸 막 봐서 인상을 팍 찡그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딴 데 가서 좋은 걸 보면 다시 인상이 펴지죠. 그럼 좀 전에 안 좋은 것을 봐서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났던 건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미 사라진 거기 때문에 실체가 인연 따라 잠깐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 느낌은 쥐 필요가 없는 거죠.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인연이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특징은 안 좋은 것을 보고 보자마자 안 좋은 걸 느꼈어요. 그 느낀 것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 취하고 있어요. 그걸 막 저장시켜 놓는 도사입니다. 저장시켜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안 좋은 느낌을 계속 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보고 제가 손의 비유를 한번 들었었죠. 나를 비고 이렇게 손가락 욕을 했다. 손가락 욕을 하면 그걸 봤잖아요. 보니까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상을 탁 찡그렸습니다. 얼굴은 그냥 하나의 얼굴입니다. 얼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인상을 확 찡그리면서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기분 나쁜 느낌이 일어나요. 그런데 얼굴이 얼굴 표정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게 진실일까요? 아니거든요. TV에서 아무리 인상을 쓰는 사람이 어떤 욕을 해도 내가 그걸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듯이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나를 손가락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기분 나쁜 느낌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질 것 그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하고 있든 이렇게 하고 있든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 모양을 보자마자 안 좋은 느낌을 일으키고 그걸 진짜라고 여겨서 저 사람에게 능멸당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을 뿐 끝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끝이잖아요. 이 모양이 어떻게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괴롭고 이게 어떻게 실체겠습니까? 그냥 이 손이 다양한 모양을 취했다가 취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내가 특정한 모양을 취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고 특정한 모양을 취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손가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었죠. 인연 따라 모양은 변화될 수 있어요. 얘는 구부릴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하나만 필 수도 있고 네 개를 구부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아무 일이 없어요. 얘가 욕했을 때도 일이 없고 좋아했을 때도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어디에만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만 일이 있습니다. 특정한 걸 보자마자 그걸 문제화시키는 건 나지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여러분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얼굴 표정을 기분 나쁘게 취할 수도 있고 말로 말로 소리로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죠. 소리라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이 능력 없는 놈 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화장이 안 먹었다고 하던지 요즘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안 돼 보인다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든지 뭐 능력 없는 놈이라고 했다고 쳐 보잔 말이죠. 그러면 능력 없는 놈 하는 말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아야 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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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말 가운데 몇 가지가 조합해서 능력 없는 놈 이렇게 한 마디가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소리 파동이 그냥 어떤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거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까? 그 의미는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의미를 만들어버리고 그걸 실체화시키면 저놈이 나한테 욕했어.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나를 비하했어. 그러면서 이거 평생 그 능력 없는 놈이라는 말을 쥐고 살면서 평생 그게 테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평생 막 상처받고 남들 앞에 가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면서 위축되는 삶을 살 수도 있죠.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말은 소리는 그냥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죠. 말에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에는 전혀 실체가 없어요. 어떤 말도 나를 괴롭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 파동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명생 유깁 촉 이게 소리라는 파종을 접촉하고 나서 소리라는 파동을 내가 접촉하고 나서 수 수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느낌 일어난 느낌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내 느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까지 막 이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분별식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놈은 나쁜놈이고 그리고 저놈이 나쁜놈이지만 저 사람의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진짜 능력 없는 놈 같아. 그러니까 나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결론 내고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눈으로 본 무언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뒤로 들은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인연 따라 그러니까 쉽게 말했어요. 느낌은 느낌, 생각, 의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느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이나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인연이 모이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무언가를 보면 그냥 좋거나 나쁘거나 그저 그런 느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그건 내가 일으키는 뭔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자연현상이에요. 나쁜 걸 보면 그냥 다행히 찡그리고 좋은 걸 보면 미소가 띄어지고 부처님도 예를 들어 막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그냥 미소가 지어질 것이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 보면 뭔가 안 좋은 표정이 지어지겠죠. 그건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중생들은 그 느낌을 믿는 거죠. 그 느낌에 사로잡히고 그럼으로써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야 이 느낌은 계속 느껴야지 하고 취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좋아하는 뭔가 옷이 있으면 내 걸로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건 괜찮은데 이걸 못 가지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이거는 이제 수 명생 유깁 촉 수 애취가 됩니다. 수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애 애착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취까지 가버립니다. 내가 이걸 취해야지 내 걸로 가져야지 어떤 마음에 드는 가방이 하나 생겼는데 그 가방을 좋은 그 가방을 보고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내가 다행히 돈도 있고 그걸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뭐 남편도 그렇게 뭐라고 안 그런다. 그럼 뭐 그냥 취하고 사면 되죠. 사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내 능력에 좀 과하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의식이 식의 증장이 일어나는 게 제가 20대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가방을 사는데 가방 하나를 뭐 한 십몇만 원 20만 원짜리 산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야 2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사람이 20만 원짜리 비싼 가방을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그때는 모르니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조금씩 들다 보니까 20만 원짜리 가방은 그럼 메이커 축여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 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짜리 뭐 가방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듣고서는 야 요즘 또 그런 분위기구나. 그랬는데 또 어느 분이 보니까 부모님 가방을 사드렸대요. 처음으로 부모님 가방 딱 좋은 걸 하나 사드렸다. 그러길래 야 몇십만 원짜리 사드렸나 보다. 했더니 500만 원짜리 사드렸다고 갑자기 단위가 500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500만 원짜리 싼 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천만 원 넘어가는 가방을 몇 개씩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그냥 같은 직업인 분인데 어떤 분은 되게 그래도 행복하게 사셔요. 어떤 분은 맨날 쪼들인다 라고 박봉이라 하시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 비싼 가방이 집에 몇 개가 있으시고 옷도 비싼 거 사야 되고 뭔가 럭셔리하게 살아야 되는 분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남편의 월급이 아주 박봉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월급을 받는 분인데 이분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부유하다고 느끼고 보니까 이분은 시장 가서 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이런 거 사면서 기뻐하는 분이신데 신기한 점은 비싼 옷 입으시는 분이 평소에 뵐 때 이분보다 더 비싼 옷을 입는 것처럼 실제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해 보여요. 몰라요. 제가 제 눈이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메이커가 뭔지도 모르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선수들끼리는 가방을 탁 보면 벌써 견적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로잡혀버리면 그런 것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나도 갖고 싶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애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취까지 넘어가 버리면 취까지 넘어가서 취하려는 과도한 집착이 생겨서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사지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걸 취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걸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걸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억지를 부려서라도 사야 되겠다 하면서 유 행동기까지 옮기는 거예요. 업으로 행동기까지 옮겨 버리면 결국에는 사버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으로 무리해서 샀어요. 그게 유 라는 게 행위거든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실체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유 생 노사입니다. 생 생겨나고 노사라는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즉 내가 무리해서 뭔가 샀더니 행동을 해서 샀더니 그게 나한테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이게 생겨나고 나니까 이걸 이제부터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남들이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 이걸 자식이 뭣도 모르고 그냥 가두 놀다가 살짝 면도칼로 그냥 슥 기스라도 내면 막 그냥 화를 화를 내는 이런 여기에 오히려 종속되고 구속되는 그런 노사가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손상이 당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그게 바로 생로병사거든요. 이거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죽듯이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듯이 생겨나면 생주이멸 생겼다가 잠시 있다가 이게 변해서 사라져가거든요. 이걸 내가 집착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어떤 생로병사라는 생주이멸이라는 성주개공이라는 이런 어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집착하는 크기만큼 내 괴로움도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럼 차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럼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겠네. 그럼 내가 여건 맞는 그냥 차 적절하게 그냥 내가 맞는 차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차 그냥 그런 걸 하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과도한 집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이제 새 차를 사본 적은 없습니다. 다 중고를 샀는데 제가 재산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냥 개똥철학이에요. 한 3년 안쪽에 된 한 1, 2년 2, 3년 된 차 중에 유명 메이커 차는 중고값도 비싸요. 근데 좀 덜 유명한 메이커는 중고값도 좀 싸더라고요. 덜 유명한 메이커에 한 2년 3년 그냥 탄 크게 사고 없는 차를 사면 제일 싸게 살 뿐더러 또 제가 옛날에 보면 제가 이렇게 불교 환경을 전공했다 보니까 환경 이런 거 옛날에는 좀 따졌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차를 처음 사면 제가 막 코도 안 좋고 하니까 처음 사면 차 냄새도 막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된 차 사면 차 냄새도 없어지고 새 차 주인이 다 먹을 거 다 마시다. 난 이제 쾌적한 차를 살 수가 있고 뭐 그런 나름대로의 개똥철학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이죠. 생각이죠. 하나의 생각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차를 사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차를 또 골라서 사다 보니까 이제 인재는 조금 아는데 옛날에는 또 무조건 싼 것만 차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사고가 없었다 하고 했는데 분명히 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치다 보니까 사고가 또 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차가 싼 거는 그것도 사면 안 되대요. 이제 이런 어떤 식의 증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렇게 툭툭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별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이렇게 좁은 좁은데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차를 끌고 여기는 좁아서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인데 이분이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차를 저 뒤에서부터 주르륵 드르륵 하면서 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창문을 열고서는 어떡하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는 뭐 그 차에 대한 그렇게 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보살님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이셔서 아이고 보살님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빨리 빨리 가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백미러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가셔야지 백미러로 드르륵 긁었으면 고맙습니다. 이러더니 휙 가시니까 나머지 뒷부분까지 드르륵 긁고 가버리 신 일도 있고 또 작년인가 그 작년에는 어떤 분이 신호등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 와서 그냥 꽝 받은 거예요. 여러 번 받쳤습니다. 꽝 받았는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에서 이렇게 오신 젊은 가만히 보니까 남편한테 집에 가면 직살라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 그분 차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으니까 가세요 이러고 가시라고 하고 그런 것이 내가 비싼 차 좋은 차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사면 본전 생각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이거 고쳐달라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너무 과도하게 애지중지한 걸 내 능력은 이 정도인데 이 능력 이상의 것을 과도한 집착과 욕심으로 사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괴로움으로 오는 것이죠. 그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수, 애, 취, 유생, 노사의 괴로움이 연기되는 원인입니다. 괴로움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첫 번째가 그렇게 집착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수, 느낌에 있습니다. 좋은 느낌 일어날 때 그 좋은 느낌이 진짜라고 여기는 데서부터 애와 치가 생기거든요. 내가 저걸 사면 내가 이걸 딱 메고 가면 남들이 날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느낌 그 생각 이 느낌과 생각이 같이 피드백을 하면서 막 그걸 사라고 독려를 하는 것이죠. 어떤 학원 강사 하셨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싼 학원 선생님이 하시는데 비싼 가방을 서울에 유명한 공부하는 그런 동네에 나름 유명한 학원 강사신데 젊으신 보살님인데 가방 백으로 엄청 비싼 백을 하나가 딱 있으시대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는 안 하고 다니고 학생들 엄마들하고 상담하는 날 그날만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일부러 비싼 걸 샀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약간 엄마들 중에 약간 이렇게 꼭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거에 되게 보이는 거에 되게 중요하고 민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비싼 가방을 상담할 때 옆에다가 딱 올려놓고 하면 이 엄마가 나한테 막 따지러 왔다가도 이걸 보고서는 약간 흠칫하면서 정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가방으로 귀를 확 눌러놓는다는 표현을 그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리고 서로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처음으로 일어나는 느낌을 실제화시키고 진짜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을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쥐는 마음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고 연기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색상향 미척볼 다 마찬가지죠. 눈을 보는 거 귀로 소리 듣는 거 입으로 향기 맞는 거 향기 맞는 것도 좋은 향기 나쁜 향기가 정해진 게 아니죠. 인연 따라 똑같은 향기를 좋게 느끼기도 하고 나쁘게 느끼기도 하듯이 청국장 냄새 같은 거를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느낌 맛보는 것을 보고 난 이런 맛은 싫어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또 먹어보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향 같은 것들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먹어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은 향기 좋은 맛 이건 끊임없이 바뀌고 변합니다. 어떤 한 가지 특정한 것만을 딱 취해서 이것만이 좋은 느낌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몸에 막 땀나는 느낌이 어떨 때는 막 몸에 땀이 많이 나면 운동하고 땀이 많이 나면 야 다이어트도 되는구나 운동도 되는구나 해서 되게 기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땀이 나면 되게 찝찝하고 짜증스럽다 짜증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수온과 상온이 이렇게 서로 상호 피드백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랭거 교수라는 사람이 하버드 교수인데 호텔 청소부 84명을 대상으로 반만 딱 나눠서 42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시트 가는데 40칼로리가 소모되고 청소하는 데는 50칼로리가 소모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것이 호텔 청소하는 것이 엄청난 운동의 효과가 있고 그것이 고혈압 당뇨를 예방해주고 어떤 몸을 좋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어서 건강을 얼마나 좋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이 두 그룹을 재검을 해서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교육을 받았던 그룹들은 체중도 떨어지고 허리 둘레도 줄어들고 지방도 감소하고 혈압도 감소하고 더 건강해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던 그룹은 똑같거나 아니면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독소가 증가하고 피로가 증가하거나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 차이가 생각이 딱 바뀌었을 뿐인데 상온 생각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느낌도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과 느낌을 서로 상호 피드백을 하면서 하나의 최종 결론을 내는 식온이라는 마음이 현실을 파악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은 정해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그럼 감정도 바뀌어요 청소를 하면서 청소하기 싫으면서 막 짜증스럽고 내가 이런 거나 청소하고 있어야 되느냐 돈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이런 온갖 생각이 일을 하면서도 짜증스럽게 만들고 빨리 해치어야 될 일로 만들죠 그런데 생각 하나 바꾸고 나면 청소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게 다 운동이고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면서 땀나고 할 때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상황을 좋은 생각 좋은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고 명상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청소하면 빨리 청소하고 해치워야 되는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청소할 때 그 순간에 존재하는 명상을 공부하게 되면 청소하는 거 하나하나가 명상이거든요 설거지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 순간에 존재하는 명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로 삼았을 때는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들도 이처럼 수온과 상온이라는 것은 조정된 정해진 실체가 아니고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연따라 생겨난 어떤 특정한 느낌을 좋게 바꿀지 나쁘게 바꿀지도 내 마음의 인연 내 마음으로 예를 들어 좋은 법문을 듣고 좀 전에 이런 교육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게 좋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나쁘게 느껴질 수 있듯이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 보니까 동일한 것을 어떻게 느낄지는 나에게 달린 일이지 그 현실 자체에 달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떤 특정한 생각이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어떤 사람이야 라는 자기에 대한 자아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살거든요 그 그림이 진짜 여러분일까요 그건 내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경험치가 모여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일 뿐입니다 무명이 어리석음이 바탕에 되어서 행 행위들을 하게 되고 행위들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이 생겨난 것일 뿐이에요 내가 과거에 내가 능력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수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느낌으로써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허망한 의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12연기라는 각 지분 하나하나는 전부 다 허망한 의식이에요 허망한 착각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가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느끼다 보니까 수혼, 느낀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죠 누가 나를 상처 줘서 감정적으로 손상받았을 때 아니면 예를 들면 외로울 때 외로울 때 나는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외로워가 아닙니다 그냥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인연 따라 일어났어 그냥 그겁니다 어떨 때 외로움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쁘고 정신없을 때 외로움이 잘 안 일어나요 가끔 그냥 문득 어떻게 인연이 돼서 혼자 어디 여행을 떠났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다 그럼 그 인연 따라 그냥 저절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냥 혼자 어디 이렇게 떠나면 저절로 근데 그때 갑자기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고독한 사람이구나 혼자 밥 먹으면서 난 이렇게 철양한 사람이구나 혼자 밥 먹는 것을 철양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지 상혼에 빠져 있을 뿐이지 혼자 밥 먹는 것은 전혀 철양한 게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그 감정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외로운 감정이 나야 나는 외로워가 아니라 그냥 외로운 외롭다라는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내가 외로워 내가 서러워 내가 괴로워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그 느낌을 내 거라고 쥘만한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은 공허해 내 인생은 외로워 내 인생은 답답해 내 인생을 빼야 됩니다 거기에 답답한 마음이 지금 인연 따라 일어났구나 끝입니다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는 주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나쁜 느낌이라는 걸 느낄 주체적인 누군가는 없습니다 내가 착각으로 허망한 망상으로 내가 답답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냥 그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그 생각이 진짜라고 믿을 필요가 없고 모든 생각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만들어진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일어났음을 바라보고 그래서 관조한다는 겁니다 조견한다 라는 거예요 비추어 본다 오온이 공한다라는 것을 비추어 본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나는 걸 그냥 비추어 보면 돼 그러면 느낌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특정한 말이 올라왔다 사라질 뿐인지 그 말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마음속에 특정한 느낌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 느낌을 실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은 생겼다 사라졌고 그 말에 따라 느낌도 생겼다 사라졌고 끝 세상 모든 것은 그와 같은 거죠 모든 일은 이와 같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파트 값은 손가락과 똑같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파트 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실은 거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내 관념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죠 남편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사실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죠 그 말에 얽매어도 되고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기를 선택했을 때 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받기를 선택했을 때 스스로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뭐 돈은 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돈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나야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나 적게 늘어나나 이게 동그라미 몇 개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냥 그 차이지 사실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비싼 밥을 먹으나 그냥 싼 음식을 먹으나 그냥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손가락 모양 바뀌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부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엄마 엄마 하거나 정말 나를 죽일만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꿈처럼 어젯밤 꿈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지금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꿈처럼 인연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인연따라 그 일이 사라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가 인연따라 생겨난 것이 나를 괴롭힐 만한 무언가가 없단 말이죠 괴롭힘을 당한 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실체적인 무언가는 없다 나를 괴롭힐 만한 무언가가 실존하는 뭔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일 뿐이다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